안녕하세요. 샌장 김형렬입니다. 7월 7일 투자 디톡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톡스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건강한 투자 습관을 심어드리기 위해서 마련된 시간이고요. 제가 그동안에 보았던 여러 책, 리포트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할 부분을 가지고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환율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그 3단계와 관련된 것들을 다뤄봤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환율 다음은 수출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내용을 디톡스 시간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사수로 모셨던 여러분들이 계신데요.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홍춘옥 박사님이십니다. 정말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다양한 책을 정말 많이 내셨는데 제 기억으로는 코로나 때 저한테 주셨던 책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돈의 흐름에 올라타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살펴보면 다양한 어떤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축출하는 방법 등이 나타나고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 등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내용을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이 정말 많이 들어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딱 한 꼭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드리려 하고 그 내용에서도 보면 첫 번째 홍춘옥 박사님이 강조한 것은 환율에 대한 부분 등을 잘 판단해라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환율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했을 때 다시 말해서 원화가 지나치게 저평가되었을 때 투자를 하는 것은 별로 실패했었던 경우가 없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강조를 했고 그 다음에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수출이다라고 한 꼭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우리 무역수지가 21개월 만에 흑자 전환했다라는 뉴스도 접했었고 최근에 수출 모멘텀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한 만큼 과연 수출에서 우리가 어떤 투자 아이디어와 힌트와 건강한 투자의 습관을 가질 수가 있겠는지 그 내용을 가지고 책에 나왔던 일부 내용을 제가 발췌를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좋지 않은 뉴스들이 참 많았어요. 수출 감소라는 문제도 있었고요. 수출 감소. 전체 글로벌 교육량이 감소되면서 나타난 현상이죠. 그러면서 또 우리가 무역적자 문제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우리는 전체 산업에서 약 60%가 넘는 제조업과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큰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량이 감소한다라는 것은 바로 무역적자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 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무역적자가 지속되면 자연스레 실적은 악화되어서 주식시장은 다운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커진다라는 겁니다. 대신 우리 수출이라고 하는 부분이 영원히 감소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글로벌 교육량이다라는 것은 경기 침체에 영향을 받아서 일정 기간 동안에 수축되는 상황을 보일지 모르지만 그 과정이 지나쳤을 때는 물량이 부족해지고 오히려 공급이 제한되는 그런 변화를 나타내므로써 순환적인 모멘텀 회복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모멘텀의 변화를 감지하면서 주가는 또 기대 심리가 강해지고 주가가 상승하는 현상 등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바이럴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경제와 주식시장에 계속적으로 버텨왔었던 내용인데 과연 그 증거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수출에 이런 중요하다라는 수출이 결국 우리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료 내용에서 나와 있는 거고요. 좀 더 깔끔하게 보시려면 책을 직접 구입해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 보시면 한국의 수출 증가율과 코스피의 상승률에 대한 부분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뜻에서 볼 수 있냐면 전체적인 모멘텀의 방향이 어떠냐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가장 주목되는 것들은 거진 상관성이 거진 같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증시는 곧 수출이라는 공식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복이 항상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실적이나 수출이 좋았었던 이렇게 2004년에서 2005년과 같은 구간에는 지속적으로 수출 증가가가 일어나니까는 주식시장이 승승장과는 변화를 보여줬고 금융위기 때라든지 아니면 무역전쟁 때나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데미지를 입는 현상 등이 나타났다는 거죠. 항상 수출 증가율이 양의 값을 가졌을 때 우리 주식시장의 상황은 항상 호전되어 왔었고 경기는 좋았으며 기업들의 실적은 증가하더라. 이런 것이 항상 일치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수출과 관련된 부분 등이 우리 시장을 판단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지난해 우리 기업들의 수출 변화율이 상당히 침체되어 왔었기 때문에 작년 우리 주식시장의 침체를 어느 정도 설명해 왔다고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수출이 개선되고 내년에 더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 그걸 가지고 나서 여러분들과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저희 하우스에서 추정하는 바로는 올해 우리 한국 수출은 지난해 대비 마이너스 15% 정도 수출이 감소할 것 같습니다. 대신 내년의 경우는 수출이 올해와 비교해서 봤을 때 침체된 수출 시기와 비교해서 봤었을 때 내년은 최소한 플러스 15% 이상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때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전체적인 수출이 다운됐을 때도 수출이 망가지지 않았었던 산업은 무엇인지 첫 번째로 그걸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턴어라운드의 중심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이거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현재 투자해야 될 대상과 앞으로 우리가 투자해야 될 대상 등을 선별하는 작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 내용에서도 보면 한국 주식과 미국 국채에 대한 스위칭 전략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는 딱 이 하나 한 꼭제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 책에서 강조한 부분은 전체 수출 증가율을 비교해서 봤었을 때 만약 3개월 연속 수출 증가율이 하락을 하면 한국 주식은 매도하고 미국 국채는 매수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반대로 수출이 3개월 연속 상승을 하면 한국 주식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면서 미국 국채를 매도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 그래서 수출이 전체적으로 침체됐을 때는 차라리 채권에 대한 투자가 선호되어야 되고 수출이 개선될 때는 한국 주식이 매력적이다라는 것을 이 책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 상황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지난 몇 년 동안 지난해까지 우리가 가장 힘들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수출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채권 투자도 쉽지가 않았었던 겁니다. 왜? 물가 때문이었었던 거죠. 그리고 연준이 비정상적인 금리 인상을 해왔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채권에 대한 투자가 더 힘들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조금 우왕좌왕하는 현상 등이 나타납니다. 누구는 채권을 잡고 사라고 그러고 누구는 주식이 차라리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반기 최근에 세미나를 다니면서도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 다 동시에 매력을 갖고는 있어요. 다신 어떤 관점의 차이 정도와 대응 방식에 대한 전략 호흡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는 거죠. 중장기적으로 늘려간다고 한다면 지금은 채권 투자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금리가 잘 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수익률의 변화가 그렇게 크게 체감하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수익률에 대한 변화를 체감하는 데는 주식 쪽이 좀 더 역동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반기에 주가가 20%나 오를 때 우리가 그 상황에서 수혜를 본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심리적인 교차가 상당히 컸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도 여러분들이 책에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수출이 증가하는 데 있어서 그 기대감을 어떤 식으로 가져야 되느냐. 통상 수출 증가율과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ISM 제조업 지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선행적 성격에서 지금 제시한 부분 중에 하나가 미국의 매출액 대비 재고 비율이라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면 매출액과 재고 비율을 비교를 해서 이 수준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수출이 증가한다. 즉 재고가 지금 많이 감소한 상태면 리스탁, 다시 창고를 채우는 과정에서 수출 주문이 쏟아질 수밖에 없게 되고 그 현상과 신호가 나타나게 되면 수출이 증가한다라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환율 다음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수출이다. 이 점을 상당히 강조한 대목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더운 여름에 여러분들이 꼭 읽어볼 만한 책을 찾으신다라면 홍춘혁 박사님의 돈의 흐름을 타라라고 하는 이 책을 여러분들이 탐독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 정도를 이제 하면서 마지막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산업구제를 이해 못한다라는 것은 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승전 수출이라는 점을 꼭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내수 시장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수출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낮춰야만 안정된 성장과 균형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경기의 흐름, 그리고 이 경기라는 것이 하나의 투자 심리와 투자의 방향이다라고 가정해서 본다면 우리의 산업 구조를 먼저 파악하면서 수출에 있어 개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수출의 여러 구조적 상황들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특히 최근에 많이 다뤄지는 부분이 뭡니까? 올해 2분기 중에 나타났었던 현상. 우리 수출 중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던 중국 비중이 미국보다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수출은 중국보다 미국이 더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방향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지역에 수출하는 품목들을 우리가 봐야 되느냐. 이거를 우리가 정해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계속 중국 시장 개척이 우리의 미래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접근을 하다 보면 잘못된 곳에서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산업 구조를 꼭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수출은 꼭 기업 이익이다. 우리 전체 산업에서 제조가 수출의 비중이 그만큼 클 수밖에 없고 수출의 결과는 결국은 기업 이익이다라는 거죠. 또 기업 이익은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내년에 수출이 좋아지고 그래서 이익이 좋아지게 되면 지금의 높은 밸류에이션 수준이 이익 증가와 개선 등으로 인해서 상세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올라서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들이 내년쯤 가서 이제 실제로 수출이 개선되고 이익이 개선된 것들을 확인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쌉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구조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주가는 이익의 함수다라는 것. 곧 여러분들이 지금은 수출과 이익에 대한 관계도 이해를 하셨고 그렇다면 주가라는 것은 결국 이익의 함수라는 것 역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대신 이에 대한 어떤 방향을 찾는 데에 있어서도 어떤 기업형 제품에 대해서 의존도가 더 커지고 있는지 미국인지 중국인지 그리고 아니면 이것이 B2C인지 B2B인지 다양한 어떤 요소의 수출을 해석할 수 있는 방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개인과 가게의 수요가 늘어나는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기업형 수요가 늘어나는 거고요. 기업형 수요라는 것은 곧 기업의 투자 활동을 뜻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당연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까 기업들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절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투자를 너무 억제해왔던 점 등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조금씩 씀씀이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 기업들이 버티는 힘이 있고 또 이런 기대감을 반영을 하면서 오르는 주식들이 자꾸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경기 침체와 매크로한 내용 중에 함몰되어서 보기보다는 이런 시장 안에서 벌어지는 디테일한 내용들을 적용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축출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7월 7일 투자 디톡스 시간은 이 정도에서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